후반부에 질리지 않냐구요? 전 지금 벌써 질리는데 근데 어쨌거나 끝은 봐야지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게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전투로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했어 엄청 많이 했고 엄청 많이 기고 엄청 많이 잡아 죽이고 엄청 많이 뭐 아무튼 그랬죠 근데 안 끝나 이제 시발 북아프리카 가져왔네 자 요인 암살하길래 그냥 로드했습니다 어디 시발 놈이 우리 진성한 입에 남살하네요 다음 텐의 통계 한번 보죠 다음 텐의 통계는 슬로마 분리주의자가 제노바 점령했습니다 어디론가 되게 기대가길 제가 기다렸죠 제노바 공격합니다 그때는 게누아 지금은 제노바 제노바 공격합니다 제노바 공격합니다 기병 한 무대 두 번인가? 제노바 공격합니다 제노바 공격합니다 제노바 공격합니다 제노바 공격합니다 제노바 공격합니다 내가 애 wen가가 진짜 잘하는 것 제노바 공격합니다 제노바 공격합니다 와우 장군 죽으니까 지금 다 퇴학해버리지 쟤들이 지금 불완전한 거점에 들어와 있고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사기 페널티를 심하게 받았나보다 이 거점 부사지면 수비군이 페널티 받거든요 철전히 얘는 잠깐 두고요 잠깐 두고 이 친구는 카이사레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디미디를 칩니다 자 기병 많습니다 기병 많고 나머지는 다 보병이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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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남은 기병은 저 두부대와 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처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디밀이 불태웠고. 두놈이 시도했는데 시절 두놈 다 뒤지는거는 부상나가는거는 무슨... 수작의 부력들의 적에 저렇게 되니... 요번엔 장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쟤만 잡으면은... 부대 자체가 없어지죠. 뭐... 의미가 있겠냐만은...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불태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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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야. 강아지야. 쟤. 쟤. 쟤 깝치고 있을 주인한테. 서로만 불리주이자 드디어 망했습니다 드디어 아니 그 강아지 강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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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speak the hardest word for a warrior. Peace. It is an honorable offer. Made to an honorable foe. I have to go to the peace. I have to go to the peace. I will go to the pea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이 지났다는 이벤트. 대머리가 대머리를 단죄하는 이벤트. 대머리를 단죄하는 이벤트. 그리고 그리스는 벽을 그리스의 한 침대. I saw the souls of them that were slain for the word of God. No mercy for the wicked. 세상은 좀 더 추워졌구용 반달저어 아우 야이 시베저 반달저어 반달저어 카르타고이너시 쟤드라스도 이제 평화협정은 당연히 깨구요 원래 평화협정 깨라고 있는거야 이 시베 카르타고 노바이 또 이거 아우 아 시베저거 진짜 저 골 진짜 골 때린다 저거 정말 골 때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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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디다가 자꾸 정착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를 확실하게 다시는 조수를 못 세우게 거세해져야 되는데 마지막 부대까지 찾아와가지고 근데 유목민이다 보니까 이게 바다에 떠있는 부대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저런 구멍이 생기는 거야 근데 개빡치네요 정말 정말 빡치네요 어이 갓나 새끼야 자 얘는 카르 타고 공격합니다 반달보다는 또 적이 있네요 예 예 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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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버스가 아직 있어? 음, 처음에 요런걸 갖고 있구나. 야, 내정 군단 이제 만들었는데 만족하니? 이제 만족하니? 자, 피곤합니다. 내전 자전 돌리고요. 노략질 이거 반복적으로 해주면은 군율이 올라가요. 드디어 히스파니아가 망했어. 드디어 이베리아가 평정됐다. 드디어. 아무튼 그래서 뭐 지워주면 될까? 돈, 돈은 뭐 지워주면 좋을까? 무닭볼 지워줄까? 무닭볼 지워줄까? 무닭볼 지워줄까? 미카우틴 왼이? 내 욕이 이제 가려주면 돼. 응. 음. 멍멍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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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 만이야 이카로스가 될거야 자 이제 트리폴리 쪽으로 내려가요 어우 이거는 군대가 또 이렇게 많아 씨부라 이건 또 뭐야 가라만 티아 창기병대 가라만 티아 흑인들이 기병도 있어 말도 다하나 애들 이카로스 자 훈족하고 사산제국 사이에 전쟁이 터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라고 둡시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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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이 구석이 짱박혀있을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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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한운동이 다 떨어져가기 때문에 잠깐 움츠리 있어야 됩니다 어 알겠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네 어떻게 제가 도와줘요 근데 하나가 더 나와요 좀 해보고 싶어요 자 턴 넘기고요 자 턴 넘기고 자 턴 넘기고 자 턴 넘기고 자 턴 넘기고 자 다섯 부대 뽑습니다 게임을 해보니까 열다섯 부대가 게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노손인 것 같더라고 지금 모아둔 돈이 다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정상 끊고요 자 턴 넘기고 자 턴 넘기고 자 턴 넘기고 자 턴 넘기고 감사합니다.